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, 예보를. 어? 마음대로 할 거면 여기 선임은 왜 있는 거고 이 체계가 왜 필요한 건데?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나가서 예보여 차려란 말이야? 진 과장은 총괄 과장으로 총괄 틈만 잘 챙기면 돼. 니가 아무리 동풍 냄새를 잘 맡으면 뭐하냐? 지 마느라 성내도 하나 모잡는 놈이. 역대 예보적증률 1위의 비결은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을 맞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틀리는가.